바닥에다 그려왔다가 탱크에다 그려왔다가 탱크에서 이 맛 알아버릴 수 있는데 건담을 못 넘어가야 돼 나 건담을 이렇게 칠하고 싶은데 부품이 징그럽게 많잖아 얘는 한 번에 붙여놓고 막 부려버리니까 그냥 관담하다가 탱크로 넘어오신 분들이 관담을 다시 못 넘어갔더라구요 저도 그랬고 탱크로 싹 붙여놓고 한 번에 가니까요 그제는 하시다가 맘에 안들면 다시 녹색으로 덮어버려야 돼 아 못할 것 같아 하시기 일단 팍팍 칠해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